칼슘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우유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소화가 안 돼서 잘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유당을 분해하지 못해서 우유만 먹게 되면 속이 부글부글하다 하시는 분들 소화장애를 유발하는 유당을 없앤 우유 그러니까 락토프리 우유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락토프리 우유도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체질의 문제가 아닐까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랫배가 찬분, 속이 굉장히 냉한 체질들은 찬 음식을 먹게 되면 바로 화장실로 가신 경우가 많아요. 속이 냉해도, 체질이 냉해도 우유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꿀팁 소개해 드릴게요. 약초박사 김소영의 약선식품, 첫 번째 생강입니다. 이 생강은 신진대사 촉진하고 혈액의 흐름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에 맵사한 성분이죠. 진저롤과 쇼가올이 각종 병원 성균, 이런 강한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장 작용이 좋습니다. 생강 많이 드시면 몸이 따뜻해져요. 여름에는 냉방병이나 장염, 그리고 겨울에는 감기를 이기는데 참 좋은 음식이자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시사철도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생강 자체가 위 점막을 자극해서 나는 먹고 싶은데 위가 너무 약해서 못 먹어요 하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우유하고 생강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극강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우유의 냉한 성질을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보완해주고, 또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우유의 부드러움이 감싸줄 수 있습니다. 정말 궁합이 좋죠. 특히 생강에는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유에 들어있는 유단백의 소화를 도울 수 있어서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강 드실 때는 생즙보다는 생강 가루를 활용해보세요. 말려서 약성을 응축시킨 이 가루가 생즙보다는 효과가 더 좋고, 또 자극은 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욕심껏 많이 늦지 마시고, 우유 200ml에 1티스푼부터 시작해서 3량을 조금씩 기호대로 높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부추입니다. 부추가 약으로 쓰일 때는 구체라고 하는 약초명으로 불리우는데, 간 건강을 지키는 채소로 유명하죠. 어열을 풀어주고,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독소를 없애서 간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간 해독 본초, 부추하고 우유를 곁들이잖아요. 그럼 정말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유는 간이 독소를 분해할 때 필요로 하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이 많아요. 부추는 성질이 또 따뜻해서 우유의 냉한 성질을 보완해줍니다. 실제로 청나라, 원나라의 의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구즙, 우유, 음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어요. 구즙이 구체의 즙이죠. 부추즙이죠. 그러니까 우유에 부추즙과 생강을 조금 넣어서 만드는 처방이에요.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 해독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유에 부추 넣어보세요. 만드는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우유 200ml 한 팩에 부추 200g 그리고 생강 30g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간 좀 맞춰야겠다 그러면 소금 한 꼬집 정도 넣으시면 좋아요. 아셨죠? 세 번째, 콩가루입니다. 두부나 된장보다는 콩가루가 대두 원물에 가장 가까운 영양소를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콩가루나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막상에 콩가루가 있어도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몰라서 냉장고에 묵혀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집에 놀고 있는 볶음 콩가루가 너무 많다. 우유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콩가루 우유는 그야말로 따봉입니다. 콩가루 우유는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섭취해서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콩가루 우유가 다이어트식으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우유보다는 포만감이 오래가고 또 단백질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무엇보다도 변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정말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단, 이 우유에 콩가루를 넣으실 때는 생콩가루 아니고 볶은 콩가루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우, 나 좀 그래도 달달해야 돼 하고 설탕 넣으시게 되면 다이어트 효과는 안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우유에 넣어 먹으면 좋은 세 가지 식품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소화를 돕는 생강. 두 번째, 간 해독에 좋은 부추. 세 번째, 다이어트식으로 좋은 콩가루. 생강, 부추, 콩가루 이 세 가지입니다. 그동안 내가 우유만 먹으면 속이 너무 불편해서 하신다는 분 생강, 부추 그리고 볶은 콩가루를 더하셔서 속 편하게 한번 우유 즐겨 보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